수십 배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감염 초기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예전부터 다뤄야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 주제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상태를 간과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학적인 내용과 예방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의학적인 내용 부분은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증상과 예방 방법은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COVID-19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우리 일반 감기 때도 흔하게 존재하던 바이러스였습니다. 하지만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 예전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된 것들이 존재했었겠지만 바이러스 검사 기법이 발달되지 않아 많은 아형들, 즉 서브타입들을 알 수 없었지만 분자 생물학적 바이러스 검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변이가 된 RNA 바이러스의 확인이 편리해졌습니다. 전에 대유행이 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른 아형으로는 2002년도에 SARS, 그리고 2015년도에 MERS 등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SARS나 MERS 때 대유행의 경험을 보았을 때 국제바이러스 분리학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증에서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COVID-19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들 중 크기가 가장 큽니다. 단일 가닥이 RNA로 되어있고 크기는 120에서 140nm의 크기를 보입니다. 모양을 보면 돌기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바이러스의 인지질 껍질에 스파이크 형태의 단백질이 붙어있는데 이것이 변이를 일으키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에어로지올 감염과 비말 감염에 대한 정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감염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에어로지올을 통해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어로지올 감염이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수분 입자인 에어로지올 속에서 공기를 타고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역이나 결핵 등이 있습니다. 비말 감염이란 감염자의 침, 콧물 등 체액이 기침 등으로 튀어나와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말은 에어로지올처럼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아주 작은 수분 입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옆으로 튀어서 흩어지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비말 크기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한 번 기침에 약 3,000개의 비말이 2m 이내로 분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 사멸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큰 크기와 스파이크처럼 박혀있는 단백질이 특징으로 비말 감염을 통해 코나 입으로의 구강 감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비말 감염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기 중 감염, 즉 에어로지올 감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처럼 생긴 단백질이 이 구강과 폐의 점액 부분에 흡착이 되게 되는데 신종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스파이크의 변이가 일어나고 점액 친화력이 이전 코로나에 비해 수십 배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점액에 달라붙기도 잘 달라붙고 또 변이가 일어나 우리 몸의 면역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잘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소량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사람의 점액에 닿으면 호흡기 상피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초기부터 증식을 활발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 초기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아주 다른 임상적 특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크기와 두 번째 점액의 흡착이 높은 스파이크 때문에 감염의 경로로 인한 증상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로 비말을 통한 입으로의 감염의 시작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점액에 대한 흡착이 높지 않은 바이러스들은 설령 크기가 아주 작아서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되더라도 입에 있는 경우에 물 등으로 씻겨 내려가면서 식도를 통해 이동을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은 점액에 대한 흡착도가 높아서 폐까지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증상에서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발열을 특징으로 하는데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을 보여서 비결적 조기 발열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열이 없는 무증상 감염들도 보고되어 지고 있긴 하지만 이 무증상이라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수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적어서 감염력은 떨어진 상태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강을 통해 유입을 해서 점액 심화도가 높아 빠르게 폐로 진행이 되므로 기침이나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에 더 진행이 되면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폐력 등의 주증상이 나타나며 전신 증상으로는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치사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볼 때는 대략 0.5%에서 1% 정도로 추측이 되며 이는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SARS의 경우 사망률이 7%에서 8%, MERS의 경우에는 36% 정도였던 것을 보면 아주 낮은 치사율입니다. 하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는 음압병상이나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의 경우이므로 수치만 보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MERS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은데 그만큼 걸린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므로 전파가 어려웠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경우에는 감기 증상처럼 조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전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치사율이 낮지만 감염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치료보다 사실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마스크 쓰기입니다. 일단 현재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국내부터 마스크가 공급이 되고 특정 지점에 유포되어서 아침부터 줄 서면서 기다리다가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게 동사무소 등을 통해 예를 들자면 세대마다 전달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비발 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스크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가 면마스크, 덴탈마스크, 필터마스크 등이 있는데 필터마스크에는 KF-80, KF-94, N-GO 등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일단 면마스크, 패션 목적으로 쓰는 마스크 등은 사실 이러한 비말 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마스크의 종류 중에서 이러한 종류는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덴탈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비말 감염을 통한 전파에서는 N-GO 같은 필터마스크에 비해 자마에시린 논문들에 의하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론 비말 감염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 아까 말한 공기 중의 감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마스크로는 비말 감염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필터마스크, KF-80이나 KF-94, N-GO 라는 마스크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필터마스크들이 품절 대란에 있는 것입니다. KF-80의 경우에는 600나노미터 크기를 80% 차단합니다. KF-94의 경우에는 400나노미터의 크기를 94% 차단합니다. N-GO의 경우에는 300나노미터 크기를 95% 차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몇이라고 했죠? 120에서 140나노미터 정도라고 했죠? 바이러스가 더 작습니다. 사실 바이러스의 입자 자체가 뚫고 들어온다면 이 N-GO 마스크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죠?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비말 감염, 즉 침방울들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KF-80에서 KF-94, N-GO로 갈수록 숨쉬는 것이 답답해서 장시간 착용이 어려움으로 자꾸 벗어놓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비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KF-80 정도로 충분하고 비말 감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덴탈 마스크, 위생용 마스크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TV에서 보이는 의사들이 우주선복 같은 것을 입는 이유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술로서는 기관 삽관, 기관 절개술, 심폐소생술, 기관지 내시경 등등의 경우에는 에어로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술들을 할 때는 N-GO나 KF-94 같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 증상자나 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람들이 계속 접촉하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의심 환자를 다루는 의료진들은 KF-94 착용이 필요하고 일반 분들의 예방 차원에서는 비말 감염을 예방하는 정도의 마스크 착용도 괜찮은데 문제는 마스크를 쓰는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방법은 일단은 그냥 거의 걸쳐놓는 분들이 계신데 코 부분을 누르고 꼼꼼히 차단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는 하시는 분들은 필터가 너무 높아서 답답해서 벗지 않도록 오랜 시간 착용해도 수월한 것으로 코까지 꼼꼼한 차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손닦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손을 통한 분비물의 접촉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손잡이들은 되도록 손으로 잡지 마시고 손으로 얼굴을 자꾸 만지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경우에는 테두리가 인지질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이므로 특별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면활성제인 비누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공공화장실에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를 또 닿는 것은 좋지 않겠죠?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COVID-19이 무엇인지 전염방식, 증상, 감염력과 치사율,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이해하고 예방해서 하루빨리 종식시키도록 합시다.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